비 오는 날, 이 폐도시에 온 이유를 알고 있쥐잉. 비가 오는 날에 누더기에 가까운 흰옷을 입고 인형 같은 것을 재질 끌고 다니는 귀고상이라는 귀신이 있대. 인형을, 인형을 왜 끌고 다니냐, 인형을. 사실 그건 인형이 아니라 그건 우리 같은 어린이야. 어린이 히키구상은 자신의 얼굴을 본 아이를 잡아다가 계단이든 평지든 상관없이 질질 끌고 다니는데 끌려다니던 아이가 거의 고깃덩어리 같은 몰골이 되어도 다음 표적을 발견하기 전까진 절대 그 발목을 놓지 않는다. 너무 무서워. 게라가 폭풍의 인간으로서 도저히 낼 수 없는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 번 눈에 띄면 어지간의 일선은 얻어다니 쉽지 않다. 만약 진짜 그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해? 그 귀신은 거울을 무소하거든. 거울을 찾아서 보여주면 대체할 수 있어. 그러면 요맨나 거울은 가져왔겠지. 아니, 귀신 같은 게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런 거 가져오냐. 그런 건 없어. 그냥 우리 폐도시 체험하러 온 거야. 하긴, 아오이 진행하려면 그런 맥락이어야 되긴 해. 그래, 어쨌든 비 오니까 저기 건물 안에 들어가자. 이 폐도시. 야, 이런 우식이 이렇게 있을 줄이야. 하필 이런 날에 비가 오르는... 어?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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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해야 돼요. 어? 뭐야? 얘들아, 도와줘. 얘들아, 너네들이 보여. 뭐지? 도와달라고! 어? 너 귀가 쪄? 어... 키코상이야. 여기서 가누가지고 나 끌고 달라고 그랬나봐. 어? 야, 리아야. 너 왜 그래? 빨리 여기서 빨리 나가려면 거울을 찾아야되라. 어? 뭐야? 야, 키코상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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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헉, 망청한 귀신 녀석. 여기까지. 자, 얘들아. 그 상자 안에 거울이 있을 거야. 거울을 쳐서 다퇴하자! 뭐야 accountable? 어쓰 ў아! 어둠 포션..? 이걸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달려줘! 끄찌서! 와 이거 마을이 엄청 맵네 어 뭐야 거울이다 거울에 빌보노가 써져 있는데요 볼까요? 세 번째 빌보노는 6 이 거울을 모아서 이 도시를 탈출하는 것 같아 19분밖에 남지 않았이야 자 와 포션이 엄청 많네 스피드 포션 스피드 스피드 저항 투명 야 이 도시 니아가 바닥에 질질 끌리는 건가? 저기 있다 귀신 저기 있다 가끔 이게 시간마다 위치가 보이나 봐요 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 맨나 여 맨나 나 거울 하나 찾았거든 이게 나갈 수 있는 힌트였어 그 거울을 다시 찾으면 우리 나갈 수 있는 거야 음 세 개만 더 찾아 야 포션이 엄청 많네 자 투명 투명 포션을 1번에 넣자 나 빌보노 두 개 찾았어 살려줘 살려주러 갈까? 보기 싫다 보기 싫다 나 히키코 상은 날 찾지 못하고 있어 일단 옥상으로 올라가서 티키코상 잡아볼테만 잡아보시지 아 17분? 충분합니다 시간은 나갈 수 있어요 너 어디 셔? 거기 있었구나 티키코상 너무 무서워 나 지금 거울에 하나 찾았거든 어? 벌써? 어 저기있다 티키코상 보이지? 이게 시간마다 위치가 보이나봐 피하기 쉽겠어 잘 숨어다니면 되겠다 일단 옥상에 올라가서 티키코상을 좀 피해볼 방법을 이런 데 갈 수 있나? 어 갈 수 있어 어 여기 숨으면 히키코상도 뭐 잡으러 올걸? 나머지 거울도 터져줘 맨아 나 여기 꼼짝 뿌어놔오ㅇ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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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ability milliards 고맙고 자 두명보셔 빠르다 도망치기 잡을까? 잡을까?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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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치기 호우 어?!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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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도! 나도! 여메인아! 여메인아! 이쪽으로 와! 남이 일부는 이름 어떡해 얻었어? 나 이뻐해줘! 칙차해줘! 어? 너 두 개나 찾았다고? 이거랑 여기랑! 이뻐! 잘했지?! 이 길을 보건대! 마리야! 뭐야... 여메인아! 아아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잉 엣들아 엣들아 근데 야 비밀번호 어 뭐야 비밀번호 찾았어? 비밀번호 하나만 더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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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늑대야! 늑대를 끌고 다녀! 아니 이거 내 친구 늑대 해줘봐! 으아하. 말 들어요. 친구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내 남자친구 늑대야! 남자친구였다고? 에헿헤헿헤헤 야 뭐? 네 남자친구 얼마나 떨려다녔으면 얼굴이 걸레자게 됐어 얼굴이 갈렸어 얘들아 살려줘 아아 너한테 내가 차가 먹어야지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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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 리아야 늑대가 네 여등생이랑 커플이래 내 롤 댁집고 오오오오 뭐 뭐야 다시 말 봐 다시 말 봐 다시 죽었어 나 이제는 만나라 아 깜짝아 우와 동주님같이 생겼어 아이 눈이나 멀어라 애들아 나 좀 살려줘 애들아 내가 여길 빨리 탈출해서 돌려줄게 나 좀 살려줘 제빨 늑디야 역시 우리 친구야 늑디야 또 끌려다니는 거야 바닥을 또 딱 끌어가는 거냐고 늑디야 안돼 늑대야 밖에 있으면 발판 좀 밟아봐 늑대가 바닥 닦으러 갔는데 이 도시는 그래도 깨끗해지겠다 야 미호 저기있다 올 수 있어 미호야 지금이야 오고있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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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나가지?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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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위치가 보이고 있어 으아악 늑대야 도망가 도망쳐 미호야 도망쳐 미호야 도망쳐 미호야 여기야 미호야 여기야 다 도망가 다 도망가 다 도망가 야 다 도망가 우리 어떻게 해 우리 돈 나갔다고 아 잠깐만 늑대야 좀 일어담아 얘들아 내가 마지막 힘을 내 볼게 얘들아 소비고 으아악 으아악 늑대야 고마워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늑대가 우리를 살려줬어 어 요기 요기 어 요기 숨기 좋은데 스피드 저항 지금 거울을 세 개 찾았고 하나만 찾으면 나갈 수 있이야 이걸로... 이걸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굿끝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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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어 뭐야 으아아아악 어디가 어디가 으아아아악 도망쳐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야 빌보로 우아아~~~ 아 거미줄이 있었구나 얘들아 하나만 찾으면 하나만 찾으면 나갈 수 있어 이 속도로 우리 통을 칠 수 있겠어? 얘들아 나와 하나만 찾으면 나갈 수 있어 얘들아 조금만 찾아봐 잘하시다 자 남은 시간씩 12분 자 이쪽으로 올라가자 하나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거야 이런데인가? 어 찾았다 거울이야 자 첫번째 2 네번째 5 두번째 자 2 4 6 5 얘들아 거울을 다 찾았어 나가는 곳을 찾아보자 나가는 곳을 찾아보자 자 나가는 곳이 근데 어디있을까 마리아 우아아아아아 아니지 죽으면 이스라엘 가질게 어디있을까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어? 어디가 알지? 어디가 알지? 어디가 알지? 으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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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오 여기 들어갈 수 있네요 여기 숨어있어야겠다 나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나갈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이 도시를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다 갇혔어? 으아아 으아 이리 으 흑 으 흑 여미다 오지마 여기 근처 있어 여미다 다시 올라가 여기 근처 있어 물이 끄고 있어 으음 lers을 사무소 아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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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저깄다 지금이야 애들이 지금이야 나와! 나와!!! 지금 나와!! 아니!!! 얘들아! 여기가? 응! 어? 어디 가, 애들? 응... 어디 가, 애들? 응? 뭐야? 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귀신아, 나 좀... 이 잔 놔줘 제발 안돼 너 죽였어 그... 그... 일품인걸? 가자 탈출구를 찾으셔 여기야 여기 탈출구 여길 것 같아 일로와! 어? 탈출구 찾으러 가야지 비번이! 2, 4, 6, 5 2, 4, 6, 5 4, 6, 5? 2, 5, 6, 6, 6, 6, 7, 7, 8 어? 여기다 여기다 이사이고 이사이고 잠깐만 내가 야 너 먼저 나가있어 내가 친구들을 구하고 갈게 알겠어? 알았어 물이 안 열리는데 비번이 일단 맞는지 확인부터 해야겠어 아니 시간이 7분이 남았기 때문에 2, 4, 6, 5 아닌데? 얘들아 얘들아 비번이 틀렸대 비번이 틀렸다고 어? 아, 뭔데? 비번이 안 맞아 아, 알겠다 이사, 6, 5가 아니라 거울때문에 거울때문에 거꾸로 입력해야되는게 아닐까? 근데 동동 근데 댕댕이가 잘 된다는데? 그런가? 그럼 5,6,4,2가 아닐까? 거울이잖아. 힌트는 거울이니까 반대로 봐야 되는 거지. 1,2가 있어. 그치. 5,6,4,2일 수도 있어. 거울의 반대는? 5,6,4,2가 1,2가 있잖아. 5,6,4,2가 된다는데? 거울 준비해! 야, 비번이야. 5,6,5,6,5,6,5,6 사이야. 거꾸로! 거울의 거울이니까 반대라고! 아, 거울에 미친 비밀번호구나. 그치, 그치.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귀신녀도 여긴 못으로 걸. 왔다. 하지만 뭐다, 뭐다. 자, 하자 한번. 어? 뭔데? 저거 총 들고 있는데? 하하하하하하 다 모르래! 비번 뭐라고? 5,6,4,2? 5,6,4,2. 뭐야, 이거 안에 다 거울 뿐이야. 빨리와, 빨리와, 빨리와. 쫓아오고 있어. 왔다, 왔다, 왔다. 왜 나 먼저 가. 내가 길을 막을게. 야, 이놈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자, 거울이다! 거울! 나의 와 вопрос 마셨대! 하하 experience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와아아아아악! 해! 애들아! 나도 나도 구해줘, 얘들아! 으아아하A! 으아아 vị아윽! 우리 늑대는 어떡해? 늑대도 같이 하늘날에 갔어 자 이렇게 히키코상을 퇴마했습니다 이 거울도 뿐이야 근데 우리가 3명이 없는 거 같은데 또? 어? 그러게 쟤도 끌려갔나봐 히키코상 발목에 어? 어? 언제 왔냐? 뭐야! 저러가! 자 이렇게 히키코상을 퇴마하면서 오늘 숨바꼭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늑대야 돌아왔어? 어? 어? 나 살았다 괜찮아? 자기야! 어 뭐래? 저리 안가? 죽고싶어? 너 아까 히키코상에 끌려가는데 어떻게 살았어? 어? 그래서 얼굴이 바뀌었잖아 근데 그거 알아? 어? 히키코상은 한번 발목을 잡으면 끝까지 끌고 간대 진정해 하하하하 끌려갔어! 하하하하 끌려갔나? 오케이 끌려갔구만 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야 너는? 넌 여기 나올 귀신이 아니잖아 엘리베이터로 돌아가 엘리베이터 귀신이당 자 어쨌든 이렇게 재밌게 보셔 아 야 늑대 또 끌려갔다 하하하하하하 늑대야 너희도 끌려갈래 같이 가자 싫어 싫어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